네, 오늘 배워볼 요가 동작은 전신 근육이 강화되고 특히 하체가 단련될 수 있는 전사자세 B입니다. 네, 우리 몸을 들어 올려주고 또 이동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그 근처에 있는 관절도 약해지겠죠. 관절염에 걸리길 확률도 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하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줄수록 그 근처에 있는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각 매트 앞으로 가주실까요? 매트 중간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시작을 합니다. 양팔을 좌우로 넓게 한번 벌려볼까요? 팔에 있는 손목, 이 손목 두 개의 너비만큼 양발을 넓게 벌릴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벌리셔야 될 거예요. 오른쪽 방향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발을 바깥쪽으로 90도까지 회전을 시킬게요. 손가락, 발가락 방향이 일치한 겁니다. 내쉬는 숨에 오른쪽 무릎을 90도까지 접어볼게요.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오른쪽 정강이를 잘 지켜보고 바닥에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무릎이 발목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관절이 손상될 확률이 좀 높아질 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세를 다 취한 후엔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마시는 숨에 무릎을 펴주시면 돼요.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오른발이 정면, 이제 왼발을 바깥쪽으로 90도까지 회전을 하는 겁니다. 내쉬는 숨에 90도까지 무릎을 접어주시면 돼요. 시선 왼쪽 손끝을 한번 볼까요? 충분히 호흡을 한 이후엔 역시 마시면서 무릎을 펴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양발을 하나씩 하나씩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자세 연습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자세에 대한 포인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세의 옆면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등 바로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온몸을 다 벽에 붙인 바른 자세가 이 상태라면 허리에 또는 무릎, 어깨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를 하나씩 벽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밑에 있는 이 무릎입니다. 벽에 발 그리고 엉덩이가 잘 붙어 있다면 무릎은 벽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벽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당장은 이렇게 다 붙이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점점 벽과 가까워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허리입니다. 허리 중간 부분이 벽에서 좀 떨어져 있죠. 이 허리를 벽에 붙이는 방법은 바로 이쪽에 있는 골반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손 하나는 아랫배 쪽에 놓고요. 다른 손 하나는 여기 뒤에 있는 엉덩이, 꼬리뼈 부분에 놓는 겁니다. 이걸 회전시킬 거예요. 아랫배 쪽은 끌어올리고 꼬리뼈 쪽은 내리는 겁니다. 동시에 해주면 회전시키는 만큼 허리가 벽에 붙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팔을 넓게 벌리는 부분에서 어깨 부분이 근육에 긴장이 된 거죠. 벽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양팔 수평에서는 어깨를 붙이기가 어려워서 좀 쉬운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양을 지으시면 돼요. 보통 따봉이라고 하죠. 다른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최대한 회전을 시키면 어깨가 따라 돌아갑니다. 제 어깨가 좀 많이 불편해 보이죠. 이제 최대한 바깥쪽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손도 회전이 되고 팔도 회전이 되고 어깨까지 회전이 됩니다. 좀 더 바른 자세의 어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 포인트들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양팔 너비를 손목 너비만큼 양발을 넓게 벌리고 왼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왼발을 바깥쪽으로 90도까지 오른발은 정면 무릎을 90도까지 접을게요. 자 정강이 각도를 지켜주는 게 포인트였죠. 자 아래쪽부터 하나씩 잡아주는 겁니다. 무릎을 벽에 붙여주고 골반을 회전시켜서 허리도 벽에 붙여주고 따봉 해볼까요? 따봉. 네. 뒤로 회전시켜서 어깨도 넓혀주는 겁니다. 손만 조심히 와서 손끝을 보시면 돼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펴고 벗어나서 발목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고 내쉬면서 접어볼까요? 자 정강이 무릎을 붙이는 것 골반을 회전시키는 것. 한 번 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세 연습이 끝나면 마시면서 무릎을 펴고 안전하게 발을 하나씩 중간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와. 자 방금 연습한 전사 자세는 그렇게 큰 유연성을 요구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따라서 집에서 안전하게 틈틈이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사해볼까요? 손 합장 만들어 볼게요. 합장한 손을 이마에 붙이고 고개 숙이겠습니다. 남아세. 남아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